지난 월요일부터 새해를 맞아서 각 분야별로 세계 경제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채권과 금,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함께 진단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은 주목했던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마 한국경제TV의 스태프진들께서 순간순간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 실현됐다, 확실하다 해서 오늘 시청자분에게 정확하게 전화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가 방송하기에 참 상당히 생방송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블루웨이브는 좀 실현됐죠? 어제의 말씀대로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면 미국의 증시가 10에서 20% 조동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어떤 쪽이든 간에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대형학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보면 일단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경기부양책의 시기가 좀 이렇게 축소되고 빨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부양책 규모가 좀 커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우와 S&P 지수는 많이 올랐죠? 다우가 한 400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되는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우려가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 대목에 있어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진입을 해서 바이든의 당선에 공식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욕을 못하게 했던 이 대목이 주가 하락에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되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기술주가 대형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소위 프레쉬 크래쉬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증시를 전망하면서 대형주보다는 올해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민주당은 중화위 계층들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업종들, 우리가 보면 현대차 보면 현대차의 1차 밴더, 2차 밴더 같은 중견과 중소기업들의 주식이 많이 올해는 좀 부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오늘 러셀 지수가 한 4%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 점은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올해 내내. 그리고 오늘 그 증시 이외에 다른 쪽이 오히려 블루웨이브가 더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무래도 블루웨이브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부양책의 시기가 땡겨지고 그다음에 부양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크게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의 증세적인 측면에서 경기부양책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본다면 적자국채가 많이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말에 이렇게 적자국채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 문제가 굉장히 일주일간 연기되면서 부양책 문제가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가 1%에 진입한 것은 향후 주가 흐름과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를 대면 사실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덜 받겠습니다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물 경제가 끌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 장세의 쥐약이 되는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에 올라가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대목은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루 달러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많은 사람이 코로나 직후에 원 달러 한율이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될 것이다. 원 달러 한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이렇게 달러가 약세되고 원 달러 한율이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워낙 강세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아주 두 자리 때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봤던 측면인데요. 어제 위안시장을 점검하면서 환율 하락 속도를 많이 들어야 된다.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다. 블루 웨이브 그렇게 달러 약세를 작용할 것이나 않을 것이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면 많은 사람이 블루 웨이브가 되면 달러가 약세, 달러 인덱스가 많이 폭락할 것이다. 하는데 사실 그 블루 웨이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깎으로 올랐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이렇게 정시보다도 미국의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흐름 이런 측을 블루 웨이브 이후에 사실 그 향후 재택권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생중계 라이브 연설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출범해서 집권 한 2년 기간 동안에 바이든 오믹스가 이렇게 성공하느냐 이 여부에 있어서는 미 대선 과정에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파, 그다음에 바이든 지지파니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는 트럼프 국가와 그다음에 바이든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양분화에 됐던 이런 문제를 화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사실 성공 여부, 바이든 오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람할 것이다. 이게 가장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저도 국제금융 30년 종사합니다는 미국은 경선 이렇게 뭐든지 게임 직전까지는 아주 치고 난투박하다가 게임 결과가 나오면 아주 승복하는 것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정치체에서는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다 평가받았던 가장 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의사봉을 두드리기는 이 점에서 저렇게 난툭을 벌이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영국에 사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우저 여러분, 영국의 BBC까지조차도 사실 이렇게 생중계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방송 직전까지 지켜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BBC에서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프레젠트 트럼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BBC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보여준 마지막의 저질적인 자세,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스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럼프라고 썼습니다. 그 표현이 시장경제한테 어떤 뜻을 시사하느냐.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해야 되는데요.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을 위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보여주는 태도, 이 측면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옹호자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하지만 사실 그것도 개선된 행동이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1월 20일까지는 이렇게 프레젠트 트럼프라고 써야 되는데 미스터 트럼프로 쓴 것은 상당 부분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얼만큼 잘못 걷는가 하는 측면이고 그것이 미국 경제의 지금의 사실 바이든 정부, 후속정부인 바이든 정부의 노화주는 과제다. 그 과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깨끗한 경선에 대해서 승복이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증시해서 사실 그 블루 웨이브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기까지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제를 유지했는데요. 난동 후에 미국의 전투이 깨닫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주가가 떨어진 측면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도 또 하나 기념비적인 일이 늘어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하기는 했지만 장중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삼천시대를 열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큰 지수는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되는데요. 어찌 됐든 장중이나 삼천포인트는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경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경제를 지금 이끌어가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정부도 모두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다. 어찌 됐든 역사적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천 포인트 이후에 달성이 이천 칠년 7월 달이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정책당국에서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돈의 꽃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처럼 역동적인 성장에서 이천 칠년 7월 달에 이천 포인트 돌파하고 있는 이에 거의 13년 반개월 만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기록입니다. 기록에 대해서 격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객관정사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좀 기관 투자가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롱셋이라든가 뭔가 해서 그걸 갇히게 했던 사람들이 기관 투자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업적이 내 타고 해서 일시적으로 몇십억 달러, 몇십억 이렇게 해서 성과를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는 이런 풍조는 한계 증시 역사 경제 발전에서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2000포인트 때에 약 13년 반 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동학개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외국은 팔고 기관 투자가 팔았는데 사실 동학개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3000포인트 되었기 때문에 주식 대중화, 주식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했던 측면이 강했다고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어저다 했던 것 같은 정치인과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시라든가 주식에 대한 편견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의 실물을 이렇게 리딩하는 인더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의 실물 경제에서는 부가가치, GDP의 서메이션 이렇게 부가가치의 총합인데요. 여기에 기업이 부가가치 역할을 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컴비네이션 한복이에요. 금융이 주약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는 기업을 한다면 금융과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결론자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도 금융의 역할을 강조를 더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그리고 국민의 부가가치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그런 쪽에서 나타난다면 개인의 재테크도, 재테크도 부동산보다는 금융 쪽, 금융 쪽. 금융에서 보면 예금이라든가 주식 쪽. 그다음에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의 재편 속도를 중시적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것이 3000포인트를 맞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가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좋겠습니까? 네, 전 앵커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하고 마감 지수로 떨어지다 보니까 3000포인트 가긴 했지만 우리 동학개미들 내지는 서학개미들 이런 분들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래서 그때에서 비시라든가 뭔가 영티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오늘 아마 이게 증시적인 측면에서 3000포인트 될 때 추가 상승 아니면 하락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고민하는 이런 시점을 아마 그리고 블루웨이브가 되면 그동안 미국 주식을 샀던 서학개미들도 주식을 계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블루웨이브가 됐으니까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반독점 규제에 이어서 앞으로 떨어진다면 이게 주식을 내놓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고민이 한국 코스피 삼천포인트 된다는 동학개미들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주식을 투자해서 블루웨이브가 된 서학개미들의 공통적 사실이 이렇게 지금 고민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일단 주식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다른 곳에 갈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갈 곳이 없다면 주식에 계속 머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민사항은 블루웨이브가 됐을 때 중시를 떠난다면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고민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이 고평가 부담이죠.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PER이든가 주가 수익비든가 장부상 가격의 PBR로 보면 아주 고평가죠.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뉴욕의 코로나 이렇게 직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PPR, Price 90, Paytent 그다음에 PPR 지표, Price to Dream Ratio 해가지고 PDR 지표 이렇게 돼요. 이런 지표를 보면 사실 무형이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하고 저평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PR과 PPR 지표를 보면 전통적 지표로 보면 고평가, 아주 고평가 그다음에 나머지 지표를 보면 확실할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우리가 비대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PR과 PDR 지표를 강조하다가 무한정으로 간다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탁 꺾이면 그때는 주가가 꺾이면 PR 지표 또 전문가들이 PBR 지표에서 고평가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어떠냐? 주식의 내부에서 서로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다른 데 대체 추산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식의 대면적인 측면이 채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권은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비량하기 때문에 채권은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 채권입니다. 그러면 정시로 지금 떠난다면 채권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무한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휴일 중에서 인프레 문제가 벌써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목금리가 올라간다. 오늘도 채권금리가 1%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채권가격이 똘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블루웨이브는 우리 코스피의 3000포인트 내에서 사실 주가가 고평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떠난다면 채권 쪽으로 갈 것이냐? 위험 자산이 떠난다면 안전자산 대변가는 채권이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채권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채권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걸 이렇게 봅니다. 인프레 문제가 하반기에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한번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결국에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귀금속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그 인프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 물론 달러 약세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국제금 값이 다시 1800대에서 1900달러 달러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금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팔월에 요와 비슷한 상황에서 여기 이제 근래에 없었던 일이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요. 의사당이 트럼프 지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 위협이자 시장경제 위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통령 이렇게 당선자인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화학과 통합을 강조해서 사실 화학과 통합이 강조한다면 상대방을 달래야 되겠습니다는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다 하는 이례적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시의가 아니라 반란이다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블루웨브보다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의 본진, 월가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하는 이 측면에서 2011년 뉴욕의 폭등사업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주를 떨어뜨렸던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작년 8월달을 생각하면 작년 8월달에 국제금값이 이렇게 20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때 일부 은행 PV들이 4000달러, 5000달러 해서 금 사라.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독히 안정돼 있습니다. 물가 인프레가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증강현실 시대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대에서는 모든 게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한국경제TV의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한상춘 논설인의 출연료가 굉장히 높아서 생산 코스가 증가했다. 그러면 한국경제TV의 프로핏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정강했지 않습니까? 시청자한테 시청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냐? 정가시키냐? 지금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보면 시청자한테 정가시킨다면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N방송, 모방송은 사실 그렇게 소비자에게 정가시키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률이 확 쩔쩔쩔쩔쩔쩔 땅이 되겠죠. 이게 보이는 시대, 증강현실 시대다. 그래서 공급자가 생산 코스가 증가하도록 과거처럼 독가점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정가시키는 이런 구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존 효과, 월마트 효과, 이마트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프레 해칭 수단, 실물 자산, 금뿐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십장에서 그런 가능성이 정가하기는 상당히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골드뱅킹, 골드뱅킹 할 때 항상 말씀드리면 금테크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과 관련돼서는 금테크가 아니라 골드뱅킹입니다. 골드뱅킹은 유럽식 골드뱅킹이 있고 미국식 골드뱅킹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 유럽식은 실물, 골드바, 그 다음에 미국식 골드뱅킹은 금과 관련된 DLS 상품, 금융 상품이죠.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금과 같은 경우는 공급 구조에서 이렇게 독과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골드뱅킹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실물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요. 실물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저런 것께서도 결혼하실 때 결혼 예물을 하면 이렇게 바깥 어르신 예비 바깥 어르신 되는 분께서 이렇게 골드와 관련된 DLS 금융 상품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게 골드바 실물을 가져오는 거는 아마 손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물 투자는 부가가치세, 상품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손해드는 재테크 수단은 적기 때문에 아마 금테크, 금테크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골드뱅킹을 하실 때는 유럽식 골드뱅킹, 실물 투자보다는 미국식 골드뱅킹을 권해고요. 혹시나 올해 하반기에 물가 문제가 이렇게 될 때는 금가격은 실물, 가격은 하반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제외한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작년 말부터 사실 원자대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슈퍼사이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20년 장기간 지속돼야 된다.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용어상도 이렇게 증권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 방송을 하고 이렇게 페이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슈퍼사이클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그렇고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그렇고 오세대 파이브제와 같은 슈퍼사이클 문제도 이제는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그만큼 사이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후에 오펙과 감산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내외에서 지독히 이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와 마찬가지로 철강살이라든가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유가의 슈퍼사이클 문제 이런 것은 이렇게 개념도 틀렸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번 사태가 쭉 이렇게 설명되겠죠. 1차, 2차, 3차 이때 상황입니다. 이때 버금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느냐. 물리적으로 지금은 세계가 뭐냐. 세계가 어떤 미국의 주도, 중국의 주도하는 이러한 싱글폴라, 유니폴라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멀티폴라 시대가. 그렇죠, 멀티폴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사이클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올 때의 그 요인과 함께 지금은 뭐냐. 멀티폴라 사이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뭐냐. 유가라든가 구립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랑 세력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동학개미라든가 성적감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떤 분은 동학개미의 말을 빌어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스마트합니까. 또 날아두고 했지 않습니까. 날아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시장에서는 공급자, 수요자 간의 기랑 세력이 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슈퍼사이클을 쉽게 얘기하는 그것이 반도체든 그것이 원유든 그것이 5G 관련돼 있었던 문제든 슈퍼사이클 문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원자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저희 세대 때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증시를 떠난다면 가장 매력적인 게 지금 비트코인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특히 한국의 동학개미라든가 소액감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트코인 문제인데요. 이 대목은 사실 원천적으로 보면 지금 전미학 경제학회에서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재테크산에 포함시킬 것이 아닐 것이냐 하는 원천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속보가 모두 승리했다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은 왜 그러냐면 이게 비트코인 재테크산으로 들어온다면 전액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재테크산을 포함시킨다면 왜 전미경제학과에서 여기에 재테크에 포함시킬 것이 아닐까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재테크산으로 오면 정부 당원께서 쉽게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부의 편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이 재테크산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할 때는 국민의 보편적인 재테크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책 규제가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퍼고 조지아 결선 투표한테 한 표를 쏠 전미경제학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대목을 좀 염두에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주식에 대체할 수 있는 재테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금 강풍이 불고 있죠. 다시 한번 2017년에 아직까지 버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 3월에 비트코인이 한 4,800달러에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1년입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3만 6천 달러가 됐어요. 제가 볼 때까지는 3만 5천 달러인데 마감에 3만 6천 달러로 된 것 같아요. 3만 6천 달러는 오늘은 달러의 강세 속에 달러 인덱스 올라가 속에 비트코인이 강세가 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빛 달러가 제 역할을 할 때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해서 금을 대신해서 안전자산이다. 이런 대목은 잘못된 정형화단 이론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속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본질적 요인에 의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대체 관계에서 한 것이 그러면 비트코인 본질적 요인이 뭐냐 그게 1차, 2차, 3차 지금 3차 반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3차 반간기에서 1차, 2차 때 10배 뛰고 1000% 뛰고 2000% 뛰었던 상황이 돼서 세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말에 얼마죠? 저도 기억에 31만 달러. 이게 뭐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코인당 3억 2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올해 디지털 통화와 비트코인 가성화폐에 관해 보완적 관계냐 대체적 관계냐에 따라서 자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대체적 관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어제 이제 이 문제를 좀 보완적 관계를 봐주십사하는 이런 문제를 대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화폐적 측면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측면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더 블록체인의 연계성 연계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화와 비트코인 가성화폐는 보완적 관계가 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디지털 통화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가성화폐라든가 이런 측면은 다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자산보다는 화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틸리티 측면에서 이게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갔더라도 1차와 2차와 이렇게 되는 측면보다는 가격 상승포는 더 나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까지 결론을 뵙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재테크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재테크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에 관한이라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일반 국민 전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특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식 것처럼 대중화된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천 십 칠년에 이렇게 낙인 효과도 있고 해서 현 정부가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내년부터는. 상속세에 대해서 비트코인 상속세에 대해서 이게 상속세 이렇게 회피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십 프로 상속세를 미긴다 하는 정부의 법률 예고가 나왔죠. 그리고 양도체 가격 차액에서 양도체도 이십 프로 확 때려버리죠. 상속세에서 오십 프로 그다음에 양도차액 이십 프로 확 때리니까 이 문제가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를 주도하는 입장. 이천 십 칠년에도 한 개 비트코인이 세계 전체 관련한 게 오 분의 일 이십 일 프로를 차지했습니다. 이번도 비트코인과 올라갈 때 사실 그 가격을 주도하는 양상이거든요 과거보다는 못했지만. 그래서 세계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개 비트코인의 투자자에게서 많이 자유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면 오십 프로 상속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이십 프로 양도세를 매긴다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도 미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아직 국민의 재테크로 인식되지 않는 측면이 세계 보편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면 거기에 때린다. 어떻게 세금으로 때린다. 미국도 지금 세금이 필요한 상태고 한국도 세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 사태에 의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증에서는 돈이 많기도 하고 또 워낙 큰 상승장을 경험했다 보니까 투자 성향도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사실은 위험 자산은 위험을 부담해 주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직구 때는 가격이 우리 코스피가 1453이지 않습니까. 위험 자산이라는 걸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지. 위험 자산이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일부 뭐냐. 이렇게 시장 경험에 맞는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1453인데 주가가 1000포인트 밑으로 더 떨어집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 위험 자산은 위험을 리스크를 안아야 돈을 버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자세는 작년 코로나19회가 공격적 자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실 여기에 초기에 투자했지 못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남의 돈 버니 건 굉장히 부러워죠. 퍼머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만 소외되는 현상이 너무 두렵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중해야 될 때 신중하게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냐. 개인 투자 같은 무서운 점은 굉장히 위험 자산에 쌓인 서로 심리가 굉장히 뭐냐. 그와 심리가니까 포머 심리와 함께 굉장히 신중해야 될 때 균형을 찾아야 될 때 더 위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위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그래.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채권 이런 데 투자한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쓰레기 채권.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디폴트 채권 이런 데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BW 같은 이게 투자 적격인 매자닛 펀드 매자닛 이것을 발행하면 거기서 오는데. 그건 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부적격인 BWCP 같은 이런 데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옴니무스 펀드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적인 성향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실거래 부실거래되는 기업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험 자산은 작년에 코로나 직구 때. 왜 한국 경제 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가가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간다 할 때. 왜 주식은 유일하게 올라간다.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했다면. 그때 당시에 뭐냐. 위험 자산은 위험을 안 하여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때 위험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수해야 돈을 버니까.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돈을 초기에 투자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포머이에서 지금 주식을 산다. 얼마나 벌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코스피지수 지금 3000포인트입니다. 작년에 1454입니다. 1000포인트 올라갔다. 1000포인트 올라갔다. 33%입니다. 그런데 1450대는 80%입니다.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너무 고위험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하리드 채용권이라든가 부실 채용권이라든가 무슨 정크폰드라든가 이런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하는 것은 지금이 정작 필요할 때가 균형을 갖고 신중하게 투자할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주식의 이런 쪽에 지금 블루웨브에서 주식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런 쪽에 더 위험 자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더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설령 떠난다 그러면 더 위험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을 맺게 드리겠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나 홀로 이런 주식 상승세에 소외되는 것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내일 좀 더 집중적으로 진단 들어보기로 하고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금융이 실물에 대해서 우의해 있고 저금리 차세가 이렇게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은행 예금 이자 소득은 재테크에 포함시키는 개념은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에 종사하고 또 은행에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들 뭐 이런 분은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요금 대기성 예금의 예치 다른데 투자할 곳이 없을 때 불안할 때 예치하거나 정책 통로지 이자를 위한 재테크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 보게요 대기성 자금은 지금 증권사의 MMF로 등간 쪽으로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지금 중앙은행이 직접 자달합니다. 그러면 은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대기성 자금의 증권으로 편입되고 그다음에 정책 자금은 은행에 직접 자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신진대세가 빠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빠르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젊은 사람도 스타트업은 모험성 자금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험성 자금에 의해서 경제 신진대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모험성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험성 자금. 모험성 자금은 담보나 요구해가지고 예대원은 은행에게 추가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장이라든가 금감원장도 꼭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신진대세가 빨라야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경제정신학을 연계연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그런 얘기합니다. 인구 구조가 출생률이 가장 낮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됐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이 성장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과거의 생산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인구가 고령화되면 자본도 부의 축적도 고령화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금융이 실무를 선도하지 않습니까? 금융의 역할이 중시하고 그다음에 노세화되는 나이가 늙어가는 자본을 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푼 게 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를 푼 게. 있는 걸 젊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게. 젊게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빨리 돌아가다는 걸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 부분에 쓰던 광역화 문제, 광역화 문제를 이렇게 가고 지금 이렇게 명예퇴직이라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 벌써부터 금융이기에 커머셜, 전통적인 수입이기는 좀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뱅크라든가 전부 인베스 뱅크 쪽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의해 실물에 있어서 보면 앞으로 덮질 부분은 이게 트렌드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돈 많이 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설령 올라가지 않던 물가에 투자해서 보면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는 은행에 사실금 많이 일으켭니다. 왜 여기가 그러면 기준금리가 작게 된다. 은행 부분은 예대마진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금금리는 본인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금리가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금리가 되죠.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금리가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수익금리가 되는 거죠. 깎으려 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당국에서 금리를 내렸다. 경기 비용한다. 그러면 대출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은행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예금금리만 내리죠. 예금리는 내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제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독하게 뭐냐 지독하게 기준이 연연한 것이 예금입니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러면 시장금리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예금금리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가 쫙 올라가면 실질금리 구매력 기준이라는 예자 이자 금리는 아주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넣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 쪽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부의 재편이 되지 않게 되냐. 부의 치월차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은행의 일부 발빠진 사람은 은행에 다 함부 이렇게 빼가지고 증시로 해서 은행의 지금 증시의 대기성 작업이라든가 이런 중에 굉장히 지금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부동산 전문가를 하는 또 이렇게 지금 변 장관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은행의 담보대출, 담보대출에서 예대 맞은 폭이 크면 부동산은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규제하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가장 많이 담보대출 들어가 있는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가장 담보가 확실한 게 어디입니까? 강남 부동산입니까? 강남 부동산입니까? 담보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중하면 집중하면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은행 부분은 죽여야 강남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 대출이 얼마 안 돼가지고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통적 관점의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을 간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측면에서 돈의 흐름을 간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융 사이 대비해서 실물 사이 대비해서 금융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이나 확대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는 수요 억제시켜서 하면 절대 안 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이외에 다른 투자 대안처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채권과 비트코인 그리고 원자재와 예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내일은 새해 각 분야별 전망 마련해보는 시간 속에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산, 대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